얼굴을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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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원래 젊었을 때 총각대 얼굴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조지아 최초 한인 타이어 샵 K타이어 프로 차량 틴트 주택 상업 틴트 블랙박스 조지아 최초 한인 타이어 샵 틴트 마스터 커머셜 비즈니스 하우스 블라인드 쉐이드 셔터 커튼 특별 주문 제작도 가능한 샤이니 블라인드 안녕하세요 장훈입니다 수희 기자입니다 오늘 누가 뭐 준대 뭘 줘요? 주는게 아니고 드린대 드려? 뭘 드려 미를 드린대 아름다움을 드리는구나 누구한테 드리나요? 따로 전해준다네요 여러분 여기 상무님의 요만한 얼굴 크기가 보이시죠? 좀 더 가까워야 되나? 이게 잠시 후에 작아질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여기는 스킨케어 집인데 얼굴 경량 마사지 얼굴이 진짜 작아질네요 이게 바로 효과가 나온다네요 신기하게 30년이거든요 들어가서 한번 받아보자고 네 네 여러분 일단 들어와서 커피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격락? 뭐 때리는 거 아니에요? 저거 봐 며느리도 질투하는 거꾸로 먹는 피부 와 며느리랑 안 그래도 사이 안 좋은데 피부까지 좋아지면 고구 갈등을 저장하는 30년 경력이 뭐 하다가 이제 나타났을지 그러게요 경력이 30년이면 이렇게 숨 터치하라는 애가 또 하나 오늘 하는 게 주름 개선하고 스킨케어도 하고 난리나겠네요 자격증이 많이 붙어 계시네요 많이 붙어 계시네요 자격증이 많이 붙어있네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미드림 원장님 네 저는 이 자리에 스킨케어가 있는지 몰랐어요 예예 저희가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년 됐어요 이사한 지 아 진짜요? 잘 불러주셨습니다 네네 오늘 제가 받을 코스라든가 어떤 건가요? 오늘 이제 한국 성형 겸락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손으로 해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리프팅 해가지고 얼굴을 연예인처럼 어 동안 네 얼굴 달걀처럼 만들어주는 아 진짜요? 네네네 근데 아침에 왔을 때 이제 두 사람 중에 저를 또 선택해 주셨어요 네 왜냐면 효과가 더 잘 나타나실 것 같아가지고 오오오오 시범 케이스로 그 상무님을 선택해 주셔서 뭐 니가 후회할 거야 이거 아니요 아시죠 여기 미드림에서 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쪽으로 이전해가지고요 네 네 얼굴 탄력관리 미백관리 그 다음에 여드름 점, 검버섯, 비립종, 크로마귀 그니까 대체적으로 얼굴 잡티 제거를 지금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이제 진실의 방어로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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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우리 이상무님 네 피부가 지금 복합성 피부이시거든요 네 지금 여드름이 좀 많이 나섰던 흔적들이 있으세요 저는 생기면 다 짜요 그냥 네 짜면 모공이 넓어지기 때문에 네 저희는 좀 짜는 쪽보다 안 나는 쪽으로 해서 네 좀 많이 관리를 해드리는 편이죠 네 왜냐면 이렇게 림프 쪽이 막혀 있으면 네 네 음 피지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와 시원하다 목하고 어깨가 승모근이 항상 뭉쳐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를 풀어주면은 엄청 시원해요 네 와 진짜 시원하다 네 여기를 만져주면 굉장히 시원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제가 손님이 보기보다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클렌징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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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락이 솔직히 기계보다 더 좋아요 당연하죠 네 왜냐면 손처럼 정확한 게 없고 꼼꼼한 게 없거든요 얼굴이 아주 보기 있게 잘 생기셨는데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겠어요 아 예 지장이 없는데 요새 더 많이 먹고 다녀가지고 그 외모가요 그 사람의 성품이 보여요 형님은 좀 어때 보이시나요 쉽지 이지지 이지 이건끌 찍으니까 굉장히 안 이지한데 하하 하하 얼굴이 근데 지금 피부톤이 이렇잖아요 나중에는 피부톤이 애기피부처럼 변해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지금 보면은 여기 목 이런 데가 이야 이게 풀어주잖아요 근데 얼굴 원빈 되시는 거예요 하하 하하 너무 무리하게 날리시는 거 아니에요 네 와 뭐든지 이 림프 림프절 여기 목 이런 데를 잘 풀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얼굴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건강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피부가 건강이에요 이렇게 딱 보면 사람 얼굴이 한쪽이 더 커요 한쪽이 더 처지고 오른쪽으로 많이 씹으세요 맞아요 오른쪽으로 많이 씹기 때문에 오른쪽이 이쪽보다 더 커요 그러면은 경락 쪽으로 봤을 때 이쪽을 이쪽처럼 작게 만들어야지 얼굴이 균형이 잡혀서 이쁘거든요 이쪽을 더 크게 만든 게 쉽지 않아요? 하하하하 여기인데 그 하관절 하관절을 저희가 이제 경락으로 해서 풀어드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굉장히 경락은 시원하거든요 턱선부터 얼굴 근육이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가 있어요 예 저녁에 잔뜩 드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얼굴 작게 만들고 가시는 분들 많아요 오 네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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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얼굴이 얼굴이 원래 젊었을 때 총각대 얼굴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얼굴이 콜라겐도 많으시고 잘 안 늙으시는 얼굴이에요 아 됐어요? 네 아마 한 60, 70대까지는 젊어 보이실 거예요 오 피부가 지금 모공이 많이 넓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모공 관리도 해 드릴 거예요 오 모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이제 미간에 주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주름도 제가 펴 드릴 거예요 오 이게 펴지네요 네 요즘은 이제 보톡스 필러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보톡스 필러는 3개월이나 6개월 주기로 계속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신경을 이렇게 마비시키는 거라 그렇게 썩 건강엔 좋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네 충분히 자연적으로 해도 이뻐질 수 있고 어 만족도가 높은데 스킨케어와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다 같지가 않네요 예예예 아 자연적이 제일 좋죠 뭐 내추럴한 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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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민 뭐 자연 여기 코 이런 데가 예 예 많이 뭉쳤어요 이런 데가 아프죠 예 여기를 풀어줘야 돼요 여기 코는 우리 몸에 폐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를 좀 풀어주셔야 돼요 우와 이거 하고 나면 얼굴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해지고요 얼굴이 오목조목 이뻐집니다 와 근데 이거 손결이 장난 아니다 시원해요 음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경락이 네 벌써 또 오고싶을 때 진짜 여기 동네에 경락하는데 별로 없죠 미국 쪽에서는요 경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오래 했거든요 네 한국에서 한 20년 아무래도 좀 경력이 많이 있으니까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한테 관리 받으시고 가시면 네 어우 좋으니까 또 오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른 데는 기계로 많이 해요 기계하고 손맛하고 또 틀립니다 확실히 틀립니다 얼굴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해주고 얼굴을 아주 그냥 탄력있게 만들어 드리죠 어? 벌써 약간 진짜 뭔가 탄력이 생긴 것 같은데 아까랑 그렇게 했을 때 예 얼굴이 좀 달라졌죠 네 여기 한 두세 분만 오시면 이제 얼굴 원빈 되시는 거예요 오오 손맛이 최고죠 와 근데 진짜 시원해 보여요 목구만 있어도 시원해 왜냐면 여기가 다 혈자리거든요 그래서 혈자리를 풀어드리는 거죠 그러면 엄청 시원하고 피부가 드라이 하세요 네 물을 많이 안 드셨나봐 네 오오오오 우와 예술이에요 예술 오늘 그 시범 케이스로 사모님을 선택해 주셔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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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가 이거 니가 후회할 거야 이거 아니 어 이거 클로즈업을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나 모르겠는데 하하하하 네 엄청 얼굴이 시원하시죠 네 예 얼굴에서 막 열이 나지 않으세요 네 예 얼굴에 막 열이 나면요 콜라겐이 막 생겨가지고요 동환으로 내는 거죠 세포들이 막 다 살아나는 거지 예 노화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뒤로 리터닝 되는 거죠 야 근데 이거 손맛이 대박이다 우와 근데 손 힘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손 힘이 진짜 좋아요 경락을 한 30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 힘이 자연히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예 살살하는 것보다 이렇게 혈자리를 눌러주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네 지금 혈자리 어디 누르는지 다 외우고 있거든요 예 쟤 내가 해줄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까보다 얼굴이 이쪽 오른쪽이 굉장히 슬림해졌어요 예 아 우와 저기용 와 진짜 대박이다 오우 어우 얼굴이 오우 오우 아 다른데 효과가 있어 효과가 나와 어? 이렇게 바로 바로 효과가 나온다고? 맞춰있어 주말에도 오픈하세요? 네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네 그럼 7일? 제가 이제 예약제에서 예약하신 분들만 제가 와서 일을 하죠 한국일보에서 티켓 하나 좀 끌어달라 그래야겠다 관리를 해줘야지 그치? 우리 관리를 받아야 돼 맞아 맞아 거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벌써 놀라긴 이른데? 거울을 한번 살짝 봐주세요 오! 없어졌어! 없어졌어! 진짜다 피부가 굉장히 탱탱해졌죠? 대박 피부가 이렇게 만져보세요 느낌 자체가 탱탱합니다 오! 승질났어! 승질났어! 엄청 아까보다 혈색도 많이 좋아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얼굴 리프팅 얼굴 탄력하고 모공 관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새로 나왔는데요 이 기계를 해드리게 되면 보물상자에서 네 보물상자에서 꺼냅니다 저희 스킨케어에서 요즘 최고로 핫한 거 아 이게요? 네 오 뭔데요? 이거는 이제 아볼로지라고 해서요 노벨 과학상 받은 과학자님이 만든 레이저예요 이게 무슨 레이저냐면 바이오 레이저 피부가 이렇게 팔자주름 생기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 여기다 이렇게 대기만 하면 돼요 오 진짜요? 네 오 저 팔자주름 심한데요? 네 맞아요 팔자주름 있으신 분들 여기다 이렇게 대기만 하면 이게 살이 올라와요 그리고 여기 코 블랙헤드 그게 없어져요 얼굴이 미백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광택이 나요 아무 느낌은 없어요 네 뭐 아프고 그런 건 없나요? 네 안 아파요 일단 장점이 있는데 안 아프고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주사를 넣거나 안에다가 뭐 이렇게 투입을 하거나 그런 거 안 하죠 그냥 대고만 있으시면 돼요 이렇게 약간 뜨끈뜨끈한 거? 따뜻해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그냥 주름 있는 데다가 대고만 있으시면 돼요 그럼 이런 기계도 여기서 파는 거예요? 네 제가 팔아요 왜냐면 여기 자주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홈케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대고만 있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해외에서 저희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드려야 돼요 카메라에 이렇게 매일 노출되는데 맞아요 제가 필요하세요 진짜 경락한 다음에 이걸 해주면 뭔가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요 경락을 받아서 얼굴이 탄력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 관리를 하게 되면 모공을 잡아주기 때문에 얼굴이 매끌매끌하게 동안으로 되죠 선 한 번 봐도 돼요? 네 하하하하 와 이렇게 조그만 선에서 어떻게 그렇게 힘이 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 30년을 아셨는데 한 번만 스쳐도 느낌이 와 아 그래요? 하하하하 한번 여기를 한번 만져보시고 여기를 한번 만져보세요 이 탄력감이 굉장히 틀립니다 오 살이 없는 부위에다가요 이렇게 대고만 있으시면 돼요 오 보톡스 필러 효과가 나와요 예 예 다르다 이거 fd 승인하져 있는 거고요 안전해요 일단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고 하루 4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동안으로 오래오래 사실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인류가 여기 노화를 극복해 가는군요 그리고 여드름 흉터가 없어집니다 아 아 이걸 하시게 되면 피부 재생 효과가 뛰어나요 짜셨잖아요 짜면 그게 다 흉터로 남아요 근데 이게 이 기계가 하는 일이 그 흉터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이게 피부과 닥터 박사님들이 이거 1등 상 주셨어요 아 진짜요 피부과에서도 이 기계를 써요 이게 조그맣지만 이 기계 안에 몇 십만 불짜리 큰 기계가 레이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슈퍼 컴퓨터 이만하던 게 요즘에는 스마트폰 하나에 다 들어가야 되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축소시켜서 여기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원장님 이런 거 너무 홍보가 많이 되면 사람들이 경락 안 받으러 오면 어떻게 해요 의견만 해도 출근하는데 뭐든지 장단점이 있는 거 같아요 얘는 이렇게 해서 얼굴이 좋아지는 면도 있지만 시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경락을 받으면 진짜 얼굴이 너무 시원하다 느낌이 틀리잖아요 저는 진짜 이렇게 좋은 관리가 있으니까 홍보하고 싶은 거죠 왜냐면 막 시술 받고 부작용 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이거는 이제 안전해요 보세요 얼마나 피부가 예뻐집니까 피부가요 비단결 같아요 만져보세요 아주 그냥 피부가 쫙 올라가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주름 미간의 주름 필러를 많이 맞으시거든요 네 필러는 나중에 부작용이 뭐냐면 밑으로 내려와요 얼굴이 변형이 돼요 근데 얘는 아무리 해도 변형이 되는 게 아니라 얼굴이 펴져요 이렇게 한번 싹 스쳐치냐고 하는데 여기 주름이 싹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림질 하는 거예요 다림질 네 경락은 얼굴을 리프팅 해주고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근데 이 기계는 흉터를 없애주고 주름을 없애주고 모공을 수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서로 보완을 많이 해 주네요 그렇죠 두 개가 만나면 완벽한 거죠 네 나 완벽한 기생이 좋아서 원빈 된다 저랑 원빈 아까는 피부가 좀 칙칙했는데요 지금 피부가 엄청 좋아지셨어요 톤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진짜 피부 톤도 맑아지시고요 안 아파서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안 아파요 이거는 아프지도 않고요 이거 관리 받으시고 뭐 골프장에 가셔서 뭐 골프를 치셔도 되고 바닷가를 가셔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뭐 주의사항이 없어요 이렇게 경락을 잘하시는 선생님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특히 미국에서 그렇죠 진짜 이분을 진짜 원빈을 만들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이런 각오를 갖고 차은우까지는 안 돼요? 차은우... 하하하하 네 네 네 이거는 이제 했고요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피부를요 오래 지속시켜줘요 지금 이제 피부가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모공도 없어지시고 이제 주름도 없어지시고 네 이거를 두 번째 해 주시게 되면요 피부가 오래 가요 얘가 아까 걔랑 세트인 거예요? 얘가 이제 1번 얘가 2번이에요 근데 얘를 먼저 한 다음에 얘를 해 주시면은요 이게 완벽하게 한 세트예요 원래 나이가 먹으면 눈이 눈꺼풀이 쳐져요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 대기만 해주세요 눈이 커져요 이거 하시고 나면 쌍꺼풀 수술한 것처럼 네 눈이 커집니다 이렇게 올리게 올려주시키면 돼요 그리고 이 기계를 사시면 라이프타임 워런티를 해줘요 이거 쓰다가 많이 망가지시면 세 기계로 바꿔줘요 평생 이 기계 회사에서 워런티를 해줘요 그냥 시중에서는 구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요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비싸요 이게 기계 하나가 18,000불이에요 18,000불이고 얘는 11,000불이에요 아 진짜? 두 개 합하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닌데? 두 개 합하면 3만 불이에요 아 진짜요? 3만 불인데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니까 저한테 오시면 제가 여기 샵에서 도매가로 싸게 드릴 수가 있어요 가격이 확 떨어져요 그렇겠다 저도 좀 바꾸고 가야겠는데? 이거 진짜 좋아요 나는 솔직히 한 1,000불? 아니에요 1,000불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 할부로 두 개 사시면 3개월 6개월 12개월 무이자 이거 두 개 해가지고 1,000불에 드려요 엄청 가격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 특별히 바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른 거 없어요 생으로 그냥 네 생으로 이렇게 그냥 얼굴에다가 이렇게 주름 있죠 여기 쳐지죠 거기다 대수 주시면 하면 돼요 피부가 굉장히 톤이 맑아졌죠 진짜 야 나 이쪽 눈도 떠졌어 눈 떠졌어 보세요 눈도 훨씬 이쪽이 더 가볍죠 네 이쪽이 가벼워 진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여자분들이 욕심내는 기계예요 이거는 진짜 뭐 크리스마스 때든지 이럴 때 와이프님한테 선물하면 대박이에요 와이프한테 선물해주고 인터넷에 얼마인지 한번 검색해봐 이러면 기자가 이 인간이 돌한다 그리고 만약에 어깨 아프고 목 아프고 손가락 아플 때요 이 기계로 해주시잖아요 통증도 없어져요 진짜요? 네 너무 많이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요 이게 통증 치료도 돼요 통증 막혀 있는 걸 뚫어줘요 우리가 세포잖아요 세포를 일깨워주는구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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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세포들아 네 이거는 한번 효과를 해도요 이렇게 효과가 뛰어나요 얼굴이 굉장히 다듬어졌죠 원빈이요? 원빈이라고는 말 못하겠고 네 클로즈업 해도 별로 안 웃긴데 진짜? 얼굴이 좀 잘생기신 거 같기도 하고 원래 잘생기셨는데요 아까는 이 정도 땡겼을 때 되게 웃기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목주름 목주름도 없어집니다 수술 안 하셔도 돼요 네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굉장히 따뜻하면서 좋죠? 배고프 배고프시죠? 하하하하 왜냐면 이거 하면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 소화가 잘 돼요 와 얼굴을 얼굴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요 한번 보세요 하 어떠세요? 어우 얼굴이 그냥 진짜 원 반까지 된 거 같아요 하하하하 그리고 이제 이게 천불이 넘는 화장품입니다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피부에 필요한 그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콜라겐 덩어리하고 히알루루산 그 다음에 여기 줄기세포가 들어가 있어요 기분이 하루종일 좋고요 이거 하시고 가면요 막 내가 젊어지는 느낌? 네 효과가 진짜 바로 나타나네 어? 진짜요? 잘생겼다 하하하하 근데 머리 두피 이렇게 이런 걸 안 해보셨죠? 네 네 머리를 이렇게 풀어줘요 이렇게 와 머리 마사지 하면요 얼굴이 다 올라와요 네 처진 거 다 올라와요 제가 우리 여기 차은우님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하하하하하 네 제가 차은우님 만들어 드릴게요 와 이거 손맛 대박이다 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팔 마사지까지 제가 이제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예 그러면 본인 경력은 누가 해서요? 저는 이제 제가 집에 가서 해요 어떻게 하지? 그게 궁금한데? 하하하하 이 팔이 이 심장하고 폐를 주관하거든요? 네 그래서 팔 마사지 잘 하잖아요? 그럼 심장병에 걸려 죽는 일 없어요 심장병하고 폐하고 지금 보면 여기가 너무 딱딱해요 풀어야 돼요 몸이 말하자면 지금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저거 뭐야? 되게 시원해요? 네 어 응 아 이거 특히 좀 연세 있으신 분들 되게 좋아하시겠는데? 아 연세 없어도 좋아 하하하하하하 격나마사지 한번 끌어서 오면 중독될 것 같아요 진짜 하하하하 대박이에요 대박 와 너무 시원하고 네 얼굴은 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아까보다 눈도 더 커지시고요 얼굴이 더 빨가지셨어요 와 근데 격나마사지 말만 들었지 진짜 처음 받아봤는데 네네 조우셨죠? 네 정말 대박이에요 네 와 아트란타에 또 여기서 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네 있는지도 몰랐고 이 영상 보고 좀 많이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건강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근데 저 봤는 동안 제 얼굴 봤어요 부러워가지고 맞아요 너무 부러워졌어요 맞아요 처음에 다행이다 그런 표정인데 가할수라가 그런 표정이다 대박이었어요 네 여러분 여기 피치트리 선상에 있으니까 제가 주소랑 전화번호 넣어드릴 테니까 진짜 뭐 강추 네네 대박입니다 오시면 잘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